해볼래 강안에 낮게는 최대한 힘이 많아져서 소금을 내기다. 이렇게.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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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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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 2 3 2 2 2 2 2 2 2 근육과 다리 같이 같이 2 2 1 2 2 2 2 2 2 1 2 2 2 2 2 2 2 지금수리 공격전을 누르기 명이 굉장히 못렴 . 하나로 다른팀을 누르시면 연기를 누르시면 약하게 잡혀. 연기를 누르시면 이insky기이 유전한 route 그리고 원피를 누르시면 두사람의 아래에 적은 단계 여기서는 를 누르시면 불치기! 예! 야! 빨리! 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다같아요! 다같아! 2 6 2 6 3 2 2 3 2 1 2 3 2 3, 2, 3, 2, 1, 2, 2, 2, 2, 3, 2, 1, 2, 2, 2, 3, 2, 3, 3, 2, 1. 지금 그점보다는 훨씬 더 골 파워가 세졌어요. 훨씬 더! 더! 밀어붙는데 밀어붙이는 정말 좋은데요. 그래서 좀 마주 느낌은 잘하잖아요. 바로 장무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1, 2, 3, 2, 3, 1, 2, 3, 2, 4, 2, 3, 2, 4, 2, 3, 1, 2, 3, 2, 3, 2, 3, 2, 3, 3, 2, 3, 2, 2, 3, 4, 2, 3, 1. 그러니까 시합 때 진짜 이 정도 소요를 만약에 근데 왜 스티벌이도 될까? 그러니까 스티벌이도 어떻게 생각할 때는 불안해져요. 제가 어디까지 시합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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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싶고 시합봉이 안전하게 빨리 붙잡으니까 여기도 침도만 있게 하니까 그게 줄어야지단 말이에요. 시합봉이라도 자리를 좀 더 잡으려고 해요. 파우드라기가 있으면 세련된 거랑 때리는 거랑 그걸 각각 쏟는 느낌이에요. 다행히 세련된 거랑 며칠 못 알기 때문에 이게 막 확 확 쏟지 않다고 여기 하나 더 넣어서 때리는 느낌이나 쏟아주는 거를 쏟는다는 느낌으로 해서 볼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고기 넘으면 저희 송도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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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집중해서 계속 잡고 해야 될 거 같아요. 포스를 쉽게 못 뺄 거 같아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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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냥 아 나 드라이브 걸 줄 아는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얘가 뭔가 뭔가 진짜 민속이 이제 뭔가 틀린 것 같아요 확실히 주는 거를 좀 확 해야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